축하합니다. 비빈이 투자 디제이? 렛츠고? 하이! 예예 야야 난 스웨빙성 난 스웨빙성 난 스웨빙성 난 스웨빙성 나 깔아버려 깔아버려 날 담아버려 날 담아버려 난 스웨빙성 난 스웨빙성 이게 뭐야? 나 쇠빙성 나 쇠빙성 나 깔아버려 나 깔아버려 나 담아버려 OK 나도 봐라 내가 좀 아닌 평범한 진로 바가지 머리 뒤에 청바지 남들은 튀려고 난리 아까도 품어봐 군으로 경험 못해 평범한 가사와 사이 난 쇠빙성 나 쇠빙성 나 깔아버려 나 깔아버려 나 쇠빙성 나 쇠빙성 나 쇠빙성 나 깔아버려 나 깔아버려 나 담아버려 나는 알바비를 너한테 다 써 그래도 내 알바비가 아깝지가 않게 많은 알바비를 또 꼴아박어 그래도 내 알바비가 아깝지가 않게 우리 집 문제야 우리 집 문제야 우리 집 문짝 맨하게 걸어 논문차 널 밟아버리는 알바머리긴 아빠 머리 왜 아들 머리 배치 더리더리더리거지 아파 버리게 밥 한 공기 더리더리더리거지 아파 버리게 밥 한 공기 왜 왜 난 쇠빙성 난 쇠빙성 난 쇠빙성 다 깔아버려 달라버려 다 깔아버려 난 쇠빙성 난 쇠빙성 난 쇠빙성 다 깔아버려 다 담아버려 자체아만 버릇 이거 지시, 로브르 Crisis 난 1234만 OP 근데 돈의 위치 네 머리를 잡고서 백폰 2 손으로 침 누구나 던져봐, bt 바빠서 1 더 큰 느낌 곧 나올 지적, 왜 범우점 파면 다 기자들 내 손톡 필드 도대체 뭐가 더 릴 해라 두 탱크카침필 너네가 쏘는 슛, 내가 다 찍었어 그래 난 파퍼라 질 쏘다만 노력의 피 해봤자 생활의 핏 저 이제 너네들 차려야 마감한 내 roster 받은 김 올해 날 레이싱 컷 도망가 시야에 잡히지 마 백미러에서 나 만나자 니네들대로 다 덤겨도 마르지다 사십이 도둑들 목을 다 참수 그래 난 알레범바 유네스코가 나 지켜줘 그래 난 인도에 타지마 시간이 지나도 세월을 친결해 현준이 형처럼 팝빈 오늘도 그냥 나 계속해 방탄이야 이 꾸준히 계속한 왕침 여전히 랩하는 아침 내 이름 두 글자 크기는 37.8개 락키 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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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었어요 아 진짜 웃겼나 와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착순으로 했다기엔 너무 셋이 어울리지 않아요? 너무 어울릴 때 어울릴 때 역시 지조 형님은 호락호랑 한가람이 아니야 아 이거 한 번 더 해주지 안무는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? 지조 형님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쇠빙선이라서 얼음을 저희가 가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쇼트트랙 느낌으로 요 쇠빙선 요 쇠빙선 요 쇠빙선 요 쇠빙선 나 갈라보네 나 갈라보네 나 갈라보네 나 담아보네 나 담아보네 나 담아보네 나 담아보네 쇠빙선 오케이 저 레언씨 혼자 했던 거 막 다이아 왔다 왔다 오고 손 비틀면서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봐 있잖아요 인도춤 같은 거 이거 해봐요 빨리 저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해야지 너무 몰라 리얼이네 리얼 요리가 안 된 사람이네 요리가 쇠빙선 와 전 진짜 웃겼어요 뭐 이러지 않았어? 우리 are KPOP MN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